흠 아, 어, 어 자 이 귀한 산업이녀를 우리 마방 빚이 얼만데요 이리 돈을 헤프게 쓰셔도 되는 겁니까?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누나한테 맡긴 거요 봉삼이놈 나중에 장가가면 그놈 색시한테 전해주라고 자, 한번 해보시고 야, 이거 아주 잘 맞소, 어? 오늘은 제 평생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허락될 줄은 에이, 또 왜 그러쇼? 이리 좋은 날, 어? 아휴 아휴 하아... 아휴 어휴 어휴 아휴 아휴 아휴